2010년 아시아를 제패한 초특급 아이돌의 원조 짐승돌 2PM 그들이 왔다. 댄스로 다져진 명품 몸매 2PM과 발군의 운동실력을 갖춘 딘팀. 양팀이 펼치는 막상막하 초박빙 대결. 제2탄 드림 프로젝트 3G. 첫 번째 프로젝트 딘툴높이뛰기. 전선의 기록에 도전하라에 의한 또 하나의 딘툴높이뛰기 프로젝트. 7번 폐기에 드림팀 대한민국 최고의 여자체조 선수들. 눈을 뗄 수 없는 손가쁜 성대관. 두 번째 프로젝트 양구. 드림팀이 대한민국 최고의 메달받 양궁 종목에 도전한다. 세계 최정상급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에게 직접 지도를 받고 펼치는 최종 대결. 과연 드림팀 최고의 공사는 누가 될 것인가. 세 번째 프로젝트 탁구 단체전. 3개월에 걸친 피나는 훈련 끝에 펼쳐진 드림 프로젝트 탁구 개인 대결. 이번에는 드림팀 멤버들이 똘똘 뭉쳐 단체전에 도전한다. 드림팀 대의 요리인 탁구단. 그들이 벌이는 치열한 탁구 랠리의 결과를. 보험 практически 벌 Goodnightowe's perfect zag 2격 Card. 또 매월 barely 주제를 입지 23채 visualization 이 demonstrates. 차가운 겨울을 뜨겁게 담궈릴 빅이벤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